첫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수요일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현장구청장실이 운영됐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소통행정이 진행됐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강정보와 교육장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다보마우스의 리모델링이 추진된 곳으로 공사 시행 전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서강정보와 교육장 운영 현황 및 공간 활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인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반응을 청취한 자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많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인 상암동 DMC 홍보관 일대를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현장의 흡연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부스 설치 예정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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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